제가 어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 처음으로 열린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 이와 관련돼서 지금 윤티크 유튜브 채널에서 38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어떤 목소리 냈다고요? 대한민국 찾는 북한 동포 단 한 분이라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문재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제가 어제 또 어떤 소식 전해드렸습니까? 이 소식 전해드렸어요. 김정은의 표창장을 받은 쿠바 북한 외교관이 한국에 망명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라고요? 리일규 참사라고요. 실제 작년 11월에 입국해서 아내 자녀와 정착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리일규 참사가 하는 역할이 우리나라와 쿠바의 수교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 수교 이루어냈었죠. 즉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리일규 참사가 우리를 향해서 망명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이 리일규 참사와 관련돼서 지금 실제 인터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인터뷰냐? 바로 이런 거예요. 김여정이가 2인자가 아니다. 북한엔 최고 전원과 2,500만 명의 노예뿐이다. 더 나아가서 북한의 외교관은 넥타임의 꽃재비다. 내 월급 0.3달러였다. 라는 지금 이러한 인터뷰가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고위급 인사로부터 지금 북한의 내부 상황과 실제 지금 북한 내부가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북한의 외교관이 망명을 하는 게 이분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지금 어제 보도로 보니까 프랑스 주재 북한 외교관도 지금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탈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실제 북한 고위급 탈북이 1년 반사기에 20여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신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만큼 이제 북한 내부에서는 엘리트층도 굉장히 많이 탈북하고 있다. 굉장히 많이 김정은의 체제에 벗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뭐겠습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이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못 일어났죠. 왜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말도 안 되는 강제 북송시켰고 심지어 우리 해수부 공무원까지도 말도 안 되는 월북몰위에서 그 난리를 쳤던 게 문재인 정권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이런 목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금 망명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김정은 체제가 얼마만큼 무너지고 있는지 그 내부 상황을 우리가 더 여실히 목격하고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어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태용호 전 의원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리일규 참사 북한 외교관의 한국 망명과 관련돼서 실제 이 망명 과정에 대해서 탈북 과정에 대해서 태용호 전 의원이 얘기를 해주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게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리일규 참사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국내에서 직접 만나셨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던가요? 본인은 이제 대단히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상 외국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한국으로 기순 망명했다고 할 때 사선을 넘어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죽을 사자에 죽음의 거비를 넘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보다도 저는 이 이일규 참사와 같은 이런 경우가 저는 진짜 사선을 넘어온 케이스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조건과는 달리 쿠바에는 우리 대사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도 없고요. 본인이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때도 없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본인도 이제 오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한 시간이 정말 길었다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일 공항에서 파스포트, 요건을 보던 경찰이 어? 이거 북한 사람이네. 라고 한 번만이라도 확인해봤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북한 대사관을 탈출해서 공항까지 오는 그 시간에 북한 대사관에서 발견하고 북한, 쿠바 당국에 행불 요청이 됐다고 요구만 했더라면 그러면 바로 잡히면 그러면 쿠바에서 바로 북성되는 그런 이제 저는 상황이었고 결국 쿠바에 우리 한국 대사관이 없으니 쿠바를 벗어나서 3국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3국에서는 그런 북한 외교관이 그날에 온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비행장에 도착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 요건이 아니고 북한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3국에 간 그들 사람들도 아연해서 의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대단히 고민하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적인 것은 그 순간에 이제 그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좀 연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그 현재 있는 우리 대사를 뱉은 외교관들이 공항에 다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나라 그 경찰들과 이민국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요건은 비록 북한 요건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북한을 이탈할 결심을 하는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해가지고 결국은 그러한 생사의 거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들어보시는 것처럼 실제 리일규 참사가 실제 망명하라는 과정 속에서 제3국으로 망명을 했던 것이고 그 제3국의 망명하라는 과정 속에서 실제 우리 대사관 측이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실제 이러한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 러시가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대북기조가 이러한 모습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고 결국 윤석열 정부 이런 대북기조가 지금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것만이신 여러분들 지금도 댓글창을 쓰시는데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지금 이 사람들을 믿자 안 믿자 이거는 후속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후속적인 문제예요. 이건요 추후 우리가 계속해서 검증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그만큼 북한 체제의 염증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염증에 따라서 북한 고위급 엘리트까지도 탈북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김정은 체제의 붕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북기조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포인트를 우리가 집중하자고요. 포인트를. 이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요. 앞으로 우리 국정원과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북기조로 인해서 김정은 체제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망명 과정이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태용호 전 의원의 말을 들으더라도 쿠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실제 항공기를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한 시간 동안 실제 쿠바 당국에서 나섰다라면 이분은요. 망명 못 했다고요. 북한으로 강제북성 될 뻔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망명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러한 망명을 했느냐. 자 결국에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자 실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정은이 기분이 좋으면 내가 공주를 보여주겠다며 주예를 데리고 나왔다고 한다. 내 자식이 또 저 어린 앞에 굽신거리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기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체제의 염증을 그대로 직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저 외교관 한 명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실제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원하냐. 북한 주민들은 한국 국민보다 더 통일을 갈망하고 열망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못 살기 때문이다. 간부든 일반 주민들은 내 자식의 미래를 걱정할 때 뭔가 좀 나은 삶이 되어야 한다. 답은 통일밖에 없다. 이것은 누구나 공유하는 생각이다. 한국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최소한 지금처럼 거지같이 살지는 않을 것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통일과 관련된 찬반을 떠나서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실제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은 체제와 관련돼서 염증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외교 그러니까 고위급 엘리팅층 뿐만 아니라 그냥 북한 일반 주민들까지도 실제 김정은 체제와 관련돼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참기러분들 초점을 잘 보세요. 통일의 찬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일의 찬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지금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체제 얼마만큼 염증을 느끼고 있는지 그게 비단 엘리팅층 뿐만 아니라 북한 일반 주민들까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뭐라는 겁니까? 실제 북한 내부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만들어낸 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정부는 왜 이러한 대북 기조를 이어 나가느냐. 더 나아가서 왜 윤석열 대통령은 탈북민과 관련돼서 한 번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란 얘기를 하느냐. 결국에는요 한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자유라는 가치예요. 자유라는 가치. 즉 실제 자유라는 가치를 열망하고 그 자유라는 가치를 열망함이 있어서 탈북하고 망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하는 겁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만큼 이 자유라는 가치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일상적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만 하더라도 당장 태어나서 자유라는 가치를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유라는 가치에 있어서 위협받는 거 있습니까? 실제 탄압받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실제 자유가 너무 방임되다 보니까 책임지지 않는 게 더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에게는 공기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자유라는 가치를 누군가는 굉장히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고위급 엘리팅층들의 망명과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지금 그 고위층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일반 주민들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기조는 그 무엇보다 자유라는 가치에 굉장히 부합되고 있고 우리는 그 자유라는 가치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 가치인지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이와 관련돼서 얼마나 우리 자유라는 가치를 깨트리려고 난리법석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자 무엇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의 성과를 더 냈어요. 자 어떤 걸 냈느냐? 바로 이겁니다. 유엔사 참모부 작전 분야에 한국군 장성이 투입됐다라는 거예요. 신규 여러분들 사상 처음입니다. 사상 처음이에요. 자 제가 조직도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유엔군 사령부입니다. 유엔군 사령부. 자 보시면 인사 참모부, 작전 참모부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작전 참모부에 우리군 장성이 처음으로 투입이 되고 실제 우리군의 인력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사상 최초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안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왜냐? 실제 이렇게 우리군 장성이 들어가게 되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된 관리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유사시 증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북한 도발과 관련돼서 우리 목소리 따로 유엔사 목소리 따로 그렇게 냈다라면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유엔사에 들어가서 북한의 정전협정과 관련돼서 목소리 낼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 대처뿐만이 아니라 유엔사 측에 대한 조사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우리 군이 우리가 더 많은 우군을 확보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안보와 관련돼서 이제는 우리 군사뿐만이 아니라 실제 유엔사 군사까지도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뭐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결국에는요. 딱 잘라 말씀드려서 문재인과 반대로 갔기 때문이에요. 문재인이 항상 입만 벌리며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종전협정. 그리고 평화협정이었습니다. 그야말대로 한반도 위장평화쇼였죠.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거꾸로 했어요. 지향 목표부터 한반도 정생 인식, 대북정책 기조, 대미 대일, 대중정책까지 모두 다 문재인 정부가 반대로 갔던 게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윤석열 정부는 어떤 목소리를 했느냐? 일단 윤석열 대통령부터 유엔사 해체는 종전선언 주장 등 가짜 평화론이 활개치고 있다. 더 나아가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실제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70년 만에 첫 회의를 했어요. 손님들 여러분들. 70년 만에? 70년 만에?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유사시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이 회의를 통해서 뭘 만들어낸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사 참모부의 작전 분야에 우리군 장성이 처음으로 투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유엔사와 관련돼서 그렇게 많은 목소리를 냈고 이와 관련 성과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까? 결국에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실제 지금 유엔사 후방에 있는 일본 기지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탄약이 580만 톤이 출동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보여드리면 이렇게 기지가 많아요. 공군기지, 해군기지, 육군기지, 해군기지, 공군기지, 해군기지, 해병대기지까지. 실제 이게 모두 다 지금 뭐라는 겁니까? 유엔사 후방기지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북한과 유사가 벌어졌을 때, 전쟁이 펼쳤을 때 즉 뭐라는 겁니까? 여기서 유엔사가 우리를 후방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엔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가 목소리 낸 것이고 결과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그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목소리 낼 수 있는 우리군 장성 투입까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뭐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자유라는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외교 안보적의 노력을 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좌파들의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외교 안보를 정상화시켰는지 왜 한미일 삼각공조를 만들어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안 돼요.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됩니다. 그냥 매번 국회에서 여야가 싸웠다. 전당대회 누가 누가 싸웠다. 이런 것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는 것 실제 전당대회에서 어떤 후보 어떤 후보가 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는지 그런 안에 우리라는 자유라는 가치가 우리에게 어떻게 스며들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그리고 그 자유라는 가치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 이러한 정책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됩니다. 언론에 보도가 안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러한 유엔사를 실제적으로 해체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체하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입니다. 실제 6.25 지원국 덴마크에 유엔사 제외를 일방 통보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에요. 실제 덴마크는 6.25 전쟁 당시 우리에게 의료 지원을 했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유엔사 제외를 일방 통보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전투병력을 파병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야말대로 딴지 보려가면서 유엔사를 어떻게든 약화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와 관련해서 덴마크 측이 17번이나 뜻을 발표했는데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유사시 참전을 돕겠다는 뜻을. 이게 말이 됩니까? 신규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우리 휴전 상황입니다. 종전이 아니에요. 휴전 상황 속에서 덴마크가 유사시에 우리를 돕겠다는 뜻을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이걸 무려 17번이나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덴마크뿐만이 아닙니다. 어디도 있느냐? 독일도 있어요. 독일도. 실제 동일은 이와 관련돼서 항의까지 했었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은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실제 유엔사와 관련돼서 독일이 참여하겠다, 덴마크 활동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고 실제 임기 내내 유엔사와 갈등까지 결궜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유엔사가 문재인 정권 강제북송과 관련돼서도 협조해달라고 5차례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거예요. 왜? 지들의 강제북송이 안 될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면 김 장관은 한반도 위장평화쇼가 와해가 될 거니까. 즉 지금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의 안보와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라는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지 않았고 심지어 우리를 얼마나 위기에 몰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죽하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정권의 육해공 참모총장, 별이에요, 스타, 별, 군 장성들이 윤석열 당시 대선 선대위를 합류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권 청와대는 유엔사 약화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약화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유엔사 약화를 원했느냐? 문재인이 입만 열리면 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 종전선언. 그 종전선언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은 어떻게든 유엔사 확대를 막았던 것이고 유엔사 힘빼기를 해왔던 거예요. 왜냐? 잘 아시는 것처럼 입만 열면 얘기했잖아요. 임기 8개월도 안 남았는데 종전선언 계속 얘기했던 게 문재인이고 끝나는 그날까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불구하고 유엔사 임기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내가 마침표 치지 못했다라고 아쉬운 표명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중요한 건 지들이 말로만 꺼냈다고 이게 종전협정이 되는 겁니까? 지들이 말로만 꺼냈다고 북한이 우리를 향해 도발 안 하고 미사일 안 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김정은 좋아하는 일을 해서 한반도 위장평화쇼를 만들려 했기 때문에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예요. 왜냐? 유엔사와 관련돼서 가장 해체를 요구하는 게 누굽니까? 북한이기 때문에.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문재인은 자신의 한반도 위장평화쇼를 위해서 북한에게 이로운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위협이 우리 국민에게 직면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련에 버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나하나 바로잡고 있는 것이고 그런 바로잡아 가운데 있어서 실제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어떤 거 만들어냈다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사를 더 확대하고 심지어는 유엔사 참모부 작전 분야에 한국궁 장성 투입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사상 처음으로. 자, 신규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그 자유라는 가치를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하고 뭐와 관련돼서 그 자유라는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걸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유라는 가치입니다. 자유라는 가치. 이거 사라지는 순간 우리 북한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평화, 평화, 평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더 나아가 그 평화를 위해 우리의 자유라는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지 그런 2년여간의 안보 외교 정상화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거 지금 많은 언론사들이 보도를 안 하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려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 자유라는 가치가. 그런데 그 자유라는 가치는 절대 당연한 게 아니다. 실제 앞서 보여드린 이 북한 고위급 탈북과 관련돼서도 자유라는 가치를 뭐하고 있습니까?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그 자유라는 가치가 누군가에게는 선망의 대상이고 갈망의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자유라는 가치를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노력을 넘어서 윤석열 정부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려주셔라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보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